첫 수업으로서 기타 잡는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를 잡고 앉으실 때 첫째 의자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의자는 너무 높거나 팔걸이가 있으면 좀 불편합니다. 팔걸이가 없이 약간 낮은 의자가 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받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등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앉으실 때는 의자에 좀 깊게 앉으십니다. 조금 깊게 뒤로 깊게 앉으시고 몸을 약간 낮추면서 등이 뒷덩받이에 약간 닿게 되죠. 뒤로 이렇게 상치가 뒤로 젖혀지면 안 됩니다. 젖혀지지는 말고 몸이 약간 앞쪽으로 가는 정도로 이렇게 앉아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지금 발판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발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발판을 이렇게 놓고 다리를 올리게 되면은 무릎이 골반보다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다리는 편안하게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주시고 오른쪽 다리는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그냥 바로 반듯하게 있어주시고 위로 올라가게 되죠. 이 상태에서 기타를 올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기타를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리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이 기타 모양은 GA 바디라고 합니다. 그랜드 오디토리움이라는 바디 모양인데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 이거보다 조금 더 크면서 이 밑에 이 부분, 이 부분은 허리라고 하는데 이 허리 부분이 짤룩하지가 않고 약간 완만하게 되는 D 바디가 있습니다. D 바디를 이제 기타를 이제 연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형식으로 잡아주면 되겠는데 D 바디를 할 때는 이게 앞부분에 넥부분에 줄을 묶어서 스트랩이라고 하는데 스트랩을 이제 목에 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몸을 약간 폈을 때 기타가 살짝 들리는 정도로 약간 타이트하게 매주셔야 기타가 흔들리는 게 좀 덜합니다. GA 바디나 이거보다 조금 작은 모델을 이제 OM 바디 즉 오케스트라 모델이라고 하는데 두께도 한 1cm 정도 더 작고 여성들이 혹은 학생들이 하기가 굉장히 편한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좀 작은 모델인데 그런 모델, 그 다음 이 GA 바디 같은 경우는 스트랩을 굳이 안 해도 괜찮겠습니다. 만약에 발판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다리를 꼬아앉으실 수 있습니다. 꼬아앉으시면 다리가 좀 저리기도 하고 흐리에 조금 무리가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기타를 할 때는 발판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고 꼬아앉으실 때에는 왼쪽 다리 위에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올리게 되겠죠. 자 먼저 발판을 사용한다고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이 올린 상태에서 기타가 내 몸쪽으로 조금 더 가깝게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 바짝 들어가면 안 되고 절반에서 또 절반 정도 약간 들어가서 가슴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이렇게 붙게 되는데 기타가 약간 수평으로 가게 됩니다. 약간 올라가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 수평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 머리 부분이 앞쪽으로 나가면 좋지 않고 이렇게 요 부분이 밀착되지 않고 이렇게 뜰 경우에는 매우 좋지 않은 자체가 되겠습니다. 이게 최대한 들어가서 밀착되고 기타는 수평으로 가고 약간 기울어지는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팔을 보시면은 기타에 굴곡이 있게 됩니다. 굴곡이 있는데 D바디인 경우는 이 위에 부분에 그대로 팔을 이렇게 걸쳐야 됩니다. 그런데 GA바디나 OM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번째 굴곡이 좀 높은 곳에서 한 뼘 정도 이렇게 뒤로 가야 됩니다. 뒤로 가서 팔꿈치에 맞으면 약간 전기가 오는 곳이 있죠. 그것보다는 조금 앞쪽으로 해서 조금 앞쪽으로 해서 뒷부분에 이렇게 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걸치면은 우위에 있을 경우에는 뒤로 기타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D바디는 우위에 있죠. D바디는 위에 걸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스트랩을 하게 되는 것이고 GA바디는 약간 뒤로 갈 수가 있습니다. 손이 그래서 우위에서 약간만 뒤로 가줘서 기타가 뒤로 빠지는 걸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손바닥을 펴서 이렇게 붙였을 때 이걸 사운드홀이라고 그러죠. 사운드홀을 대각 쓰는 정도로 절반 정도 덮어주고 죽게 죽게 되면은 이 위치가 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왼손을 떼고 오른손 여기를 떼더라도 기타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 밀착 가슴에 닿아서 둘 그 다음 이쪽에 팔을 걸어서 오른쪽 팔을 걸어서 셋 이 세 개만 가지고 기타가 고정이 돼 있어야 기타를 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